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절입니다 한절이니까 우리 세 번 연독에서 합독합시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민 오늘은 세 번째 보금 안에서 슬기로운 삶의 내용으로 본량이 있는 삶 나그네로 삽시다 그랬습니다 좀 새벽에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늘 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지 않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더라 역시 집이 최고다 그 집이 비록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저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집에 오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그래서 집을 떠나봐야 여행을 해봐야 내 집, 내 가족,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한 깨달음을 한 번 더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행객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미주 10개국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역사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은 계속하여 갈수록 불안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먹거리가 좋고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좋구나 아름답구나 해도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본향이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인생을 마치는 날 돌아갈 집이 있는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죽음의 이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종교라는 특별한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뭔가 모르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 어느 속에 이미 담고 있는 것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죽고 난 다음 명당을 준비하고 죽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좋은 땅에 묻히면 좋은 곳에 갈 줄 알고 자녀들도 그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주는 득담 중에 최고의 득담은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분명히 죽음의 세계는 있는데 돌아갈 돌아가기는 하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거룩한 지식 이것보다 더 소중한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학위를 하고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하는 지식이니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지식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 초라하고 불안 속에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 것인데 우리는 돌아갈 집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검은 보하로 꾸며진 집입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확실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보다 더 나은 정경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보다 더 먹거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보다 더 맑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본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도 이 사생관 복음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 후에 이 거룩한 진리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정거장에 와 있더라도 어떤 도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아버지 집이니까 그 아버지 집에 풍기워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탕자를 통하여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물론 그것은 도덕적인 자각 속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영향은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은 탕자라도 맞이해주는 아버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자식인 이상 그 집의 자식인 이상 예수로 인하여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이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업적이 많다고 해서 아버지 집에 가고 업적이 없다고 해서 돌아갈 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베드로의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탕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제 집이라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기뻐서 동구밭까지 쫓아 나와 잔치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 집으로 우리 모두는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뒤에 22절에 보면 그들의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야굽의 자녀 12 그들의 자녀 합쳐서 70명이었는데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했을 때 그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수가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더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더라 학자들은 대충 계산해서 60만 대군에 곱하기 4를 해서 4, 6, 24 그렇게 해서 240만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학적인 추측입니다 그 수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본양을 향하여 갑니다 그들의 본양이라 했던 것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이삭과 야굽이 살았던 그 집입니다 그 집을 향하여서 이제 요당강만 건너면 되는 시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신명기제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70명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은 수요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너희들은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수요 때문이 아니라 너희 수요는 지극히 작은 70명이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라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나 특별히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라고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대의 추리굽에 오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멜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하카 암몬의 길을 지나면서 그들의 방해를 부숴버렸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수요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힘이 세졌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은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된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애국당에 있을 때 노예였음을 잊지 말아라 애국당에 있을 때 종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대군이 되었습니다 성리에 도취했습니다 강만 건너면은 우리 땅 우리 세계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너희는 본래 70명이었다 너희들은 노예였다 너희들은 노예였다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이끌어 내었다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주인 행세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그네로 지난 수백년을 살아왔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나그네처럼 살아라 주인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들이 집을 떠나서 그들 너희들 속에 들어와 어렵게 살고 있으면 너희들 또 종되었던 땅을 잊지 말고 너희가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소수민족이었음을 잊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에 돌아온 나그네를 나그네를 너희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출애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오늘 여쭤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지경과 같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고지만 요단강만 건너면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듯한 다 이룬 것 같은 엄청난 성취감과 엄청난 만족감과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대님들 그런 속에 우리가 곰곰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는 안정돼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는 오만에 빠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만할지 모릅니다 나의 이전을 잊어버리고 살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살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도월의 표현으로 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죄의 종로로 닿으며 살던 우리였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쫓아 살아가며 거지 영들에게 속아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 신앙과 연결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겸손입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나는 본래 어린아이였다라는 것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 오늘 호사나 찬양대가 부른 잔송처럼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자 오늘 부끄럼 속에 있는 자 오늘 가난 속에 있는 자 오늘 헐벗은 자 오늘 방황하는 자를 무시하고 홀대하고 하대하지 않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다임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런 인간이었다라는 것 나그네가 갖고 있는 메타보가 많습니다 단순히 집 나간 자리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연약한 자리입니다 나그네는 불안한 자리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이 아닌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덧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가진 소유 이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에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남들을 하대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일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모세도 출애굽의 영도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하면 되었다고 그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후계자를 세워서 요단강을 이 민족들을 데리고 건너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치라 하면 그칠 수밖에 없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쳐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 오히려 이 땅을 거쳐야 이 땅을 멈추어야 이 땅의 장막을 벗어야 세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제 11장에서는 하비루로 평생을 산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8절 이하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자까지도 계속하여 판터 생활을 했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예된 동편 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삭기부터 했습니다 정착해버렸습니다 성을 사고 견고한 자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내 땅하고 경계선을 그어버리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요즘 말하면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자녀 손들대로 계속해서 우리 가문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름 치어 붙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그는 자기 성을 사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과 손자 때까지도 성을 사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뭡니까? 언제 후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이동의 준비를 하는 나그네 나그네 그 나그네로 산 까닭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괴가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이어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양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본양 찾는 자임을 드러내며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은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성을 사아두고 계신다라는 설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여러분들 보고 다 재산 버리고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 노숙인이 되라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양 찾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본양이 있는 더 나은 본양이 있는 또 다른 본양이 있는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갈 곳은 무엇이냐고 너희들의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고 그것이 바로 성교와 전도의 힘입니다 내가 잡아 끌고 오는 것이 전도와 성교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면서 본양을 향하여 가는 필거림 나근의 삶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요셉처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안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잊지 마십시다 앞서 예배 전에 우리 호산나와 함께 부른 찬송 죄만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호하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찬송 속에 허무주의, 도피주의, 염세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천상병의 귀천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풍 중에 소풍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돌아갈 집만 생각하며 그냥 울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보낸 소풍입니다 여행입니다 여행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배낭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다 어느 TV에서 봤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산행을 경험하고자 왔답니다 우리 한반도의 여러 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리포터 속에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아름다운 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저는 보고 갑니다 그것은 산행에 올라온 사람들이 쉼터에 앉게 되면 저마다 배낭을 열고는 오이를 꺼내서 나누어 먹고 초콜릿을 내어서 나누어 먹는 그 광경이 저는 대한민국 산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외국인들은 저마다 자기 배낭에서 자기 것을 먹고 간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배낭에서 꺼내서 옆에 사람 오이를 끊어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 당이 떨어진 사람에게 사탕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소풍 온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